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독주체제가 현실화되자 지금 중국을 이탈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시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의 모습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중국 이탈은 크게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측면 그리고 중국인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월요일에는 하루 동안 179억 위안, 약 3조 5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014년 홍콩 증시를 통한 본토주식 교차 매매가 시작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그날 이후 외국인은 어제까지 3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순매도는 여전히 400억 위안을 넘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본토주식을 112억 위안 순매도했습니다. 교차 매일가 시작된 이래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두 달 연속 순매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기록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월요일 홍콩 항생지수도 역대급으로 폭랍했습니다. 하루에 1,030포인트 6.3%나 빠졌습니다. 1만 5,180으로 마감했는데요. 항생지수가 1만 6천선이 깨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매도세는 미국 증시로 이어졌습니다. 65개의 중국 기업들로 구속된 나스닥, 골든드래건, 차이나지수는 14.5% 급락했습니다. 구성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총 734억 달러, 약 105조원 증발했습니다. 중국 부유층의 탈출 음증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동 부유를 앞세워서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모습은 공산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개정한 공산당 헌법인 당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수호한다는 두 개의 수호가 당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추가됐습니다. 대만 독립의 결원이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도 들어갔고요. 또 시 주석의 경제 아젠다인 공동 부유 관련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점진적으로 빈공을 없애고 공동 부유를 달성한다였는데 점진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진실한다로 수정됐습니다. 결국 시 주석의 1인 독주체제 강화, 대만 통일을 내세운 국가 안보 그리고 공동 부유를 달성하는 사회주의가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